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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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법원적인 법원이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자 바로 다음 거 나왔죠? 오 퇴극이다 그죠? 두 개 굽히면 퇴... 뭐야 맛있게 떨어졌다고? 제인장 잠깐 구해오겠습니다 제인장 쟤댔다 나 이거 왜 못 깨는데? 아 이거를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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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투사체가 오는 거 내가 지금 뭐가 보고 있습니까? 뭐가 보고 있습니까? 뭘 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? 앞에 있는 모털 잡고 있습니까? 오른쪽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팀한테도 같이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박빈순이 있으니까 잘 봐요 잘 봐요 박빈순 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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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점을 피하고 우와 어떻게 그렇게 병신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우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으면 나오는데 폭탄이 안 나올 텐데 그치 그치 여기서는 순서를 뛰는 애부터 샀습니다 아 이런 방금 그건 선생님 아니에요 아 뭐야 두 대를 맞으셨네 선생님 네 네 진수군? 네 지금 고마워요 네 스승님의 실수를 잘해주려고 애틋한 노력을 해줬다는 거에 좋은 의리를 둘게요 네 잠시만 여기서? 어? 아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잡습니다 야 미쳤네 야아 우와 이거 투사체의 위치를 무조건 파악하고 오 어 그거 방금 안마셨는데 자 on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찢어진 사진 나왔다 사진인데... 우리도 사진 찍어야해 자, 하나 으으으으으으으읏 아이자 경력, 20년 경력의 와나나 선생님께서는 그걸 아예 오히려 좋아하세요 그럼!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중력, 이건 제 선호하는 몬스터 아이템이래요 손가락이 아픈 싸움이 되겠네요 이제 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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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도 알뜰어라고 있고 아 이거 상당히 약간 거전할 수 있는 부분적인 부분이지만 이야 이 컨트롤러 아주 가볍게 자 따다다 딸건 이용해서 따다다 딸건 이용해서 이 와나나님께서 아이적으로 다진 이거 뭐 딸건이거든요 이야 이 엉천나 이 딸건으로 모독 씨 맞아요 저 꽤 보수입니다 혹시 양딸잡이 웬 쩔쩔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이었어요 무작위에 공격을 하고 했는데 아래로 가도 맞을 수 있고 위로 가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Zack입니다 나는 2대 맞았구나 아마 겨우 1대 맞았는데 워덕씨 게임 좀 할게요 장례네 여기서 또 피해주고 폭탄을 써가지고 다 길바꿨다 했을건데 자 폭탄 다 자 폭탄을 쓰라고 했잖아요 폭탄 그 폭탄을 안쓰고 뭐하니깐 열다 자켜두고 그 그? 네 한 대 맞으면 어 아이고 맞쏘고 아이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어 역시 제가 뒤에서 막 도와줬거든요 예 지금부터 게임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상당히 위험한 부분 어 빨린다 빨린다 아이고 일기장 어는대가 와나나는 얘한테 죽었어 누구한테? 뇌한테? 무네한테 죽었네? 뭐 그렇게 잘한다고 아가리네 존하게 들었는데 이게 뭐야 어? 이게 젖꼭지만 있고 이게 뭐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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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냐고 어? 어 제발 더럽게 못하네 그걸 왜 먹었어 진짜 어이없 오케이 어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자 어떻게돼 클레임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걸 일단 첫 번째 판에서 알려줬고 아 예 이젠 깨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진행하도록 하죠 자 베리어가 이쁘지요 얘들도 거의 무적이기 때문에 쏘고 나고 피하고 쏘고 피하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개댴푸드에서 튀고 때리고 튀고 때리고 뛰고 때리고 어 이거 개댴 축밥이잖아 그렇지 자신있어? 걔댐 족밥이잖아 자신있어? 어이 할 수 있겠소? 어이 자신 있겠냐고 개인연장 한번 떠볼까요? 한번 가볼까? 1대1 떠볼까? 한 번 매너 학생 한번 가볼까? 교통 좀 가볼까? 한번 해보자고 니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나를 이길 수 있을까? 잘할 수 있을까? 어이 할 수 있을까? 넌 에픽 말고 할 줄 모르겠지? 당신은 에픽 말고는 난 이길 수 없을 거야 본빛이 좀 빼고 말해 어이 에픽은 쓴 적이 없어요 어 그럼 저면 상점 학생 꼈을 때 내가 노악을 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 그럼 노악 끼고 들어와 어 한번 해봐 나중에 한번 닫아봐 한번 닫아봐 어 아잉 조심하세요 오늘 내가 서서 생각 못 하자 근데 너 걔댐 개못하잖아 넌 개못하잖아 너 걔를 잘해? 너 역반할 수 있어? 너 역반할 수 있냐고 비용 안 또 쓸 수 있냐고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? 내가 더 잘하거든 자 혼종들 으악 이게 맞는다고? 야 이게 이게 이거 너 이게 너 어 까만요 그걸 보고 있어? 그거 날라오는 게 안 보였어? 너 뭐한테 죽은 줄 알아? 뭔지 몰라 이거 만두야? 만두한테 쳐 맞은 거야? 이거 왜 만든 거야? 나 눈에 보였는데 이걸 왜 너 운전할 수 있어? 아니 오는데 가볍게 피해야지 그걸 막 보이니 뭐 어떡하니 이 맵은 말입니다 맥밀런의 함정이에요 맥밀런의 함정이에요 사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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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경우는 여러분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나 원하님 스승님께 부탁을 드려서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개했고요 네 혼자 한 것보다 더 못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선생님은 배우신다고 해서 스승님 스승님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정말 칼리치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학생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아 네! 저 덕분에 젖꼭지가 아른아른합니다 이 장족의 발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박씨의 태보였어요 태보요? 아니 나 오늘 나 컨트롤 님보다 더 멋있었던 거거든요 아 예예예 죄송합니다 예 태보였고요 저희의 문제점들 잘 파악해가지고 네 조심히 다음 게임부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못 깼으면 선생님이 아니지 응? 야 야 아니 깼으면 선생님인데 야 못 깼잖아 예? 야 못 깼잖아 어? 뒤질래? 나는 비슷했잖아 어? 뒤질래? 진짜 군이 된 거 같냐? 어? 어? 살살 때려야지 그거 진짜 고집어? 어? 너 이거 안 아프잖아 어? 안 아프잖아 새끼가 어? 그리고 어? 키보드 새끼야 세팅 다 했는데 게임 스트리머 어? 키보드 막 만지는 거 맞어? 세팅? 어? 이기줄라고 조심해 스승은 잘하라고 하하 너무 재밌었고요 하하 그쵸? 웃어? 하하하하 너무 재밌었고요 아무튼 잘 잘 가시고요 너 개념 개 못하잖아 내가 말한 거 현실 개념이었어 아무튼 그럼 나도 고생했고 자 이제 씻고 침대에 누워있어 수고할 거야 여러분들 인사 하하하하 자 가고 이거 뭐 처먹은 거 다 들고 가야지 뭐 가 가구 응 아 어 그래 에휴 에휴 되게 많이 아 이거 어이 못 오프 잘해야지 방송 재밌었잖아 형아 나 그래 살살 살살 아니 근데 재밌었잖아 재미? 때린 사람만 재밌지 나도 맞았잖아 나도 젖꼭지 때린 사람만 재밌지 나도 젖꼭지 맞았잖아 너 오늘 차선 지렸어 아 진짜 왜 그래 어? 형아 이런 거 좀 안 어 어 형아 방송 켜져 있었어 어 뭐야 아 이거 야 방송 켜져 있어 아 여러분 좋아 다음 Train 4. 4. 5. 6. 수키데, 수키데, 수키데